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원자길러보다 더 예쁜데요? 이거 눈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? 눈이 좀.. 다음에 남자 얼굴을 갖고 와든지 해야지 근데 이 얼굴도 은근 잘 어울려요 지금 잘 맞는다 근데 이거 갖고 가는 게 일인데 얘가 지금 좀 굳어가긴 해서 아 다행이다 너무 말라고 말라고 하면 아까 보니까 조금 딱딱해서 헤어스타일 예쁜데요? 이게 근데 가닥을 붙이면 붙일수록 사포질려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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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